유니스 안녕하세요. 유니스 임성환입니다. 안녕하세요. 고토꺼입니다. 오늘은 여기 이 질문지를 보고 미션을 수행해 볼 건데요. 성장은 3가지 색의 갭실이 있습니다. 순서대로 하나씩 뽑아 갭실 안에 있는 질문에 답하세요. 이번 앨범 속 달틀곡제의 가장 좋아하는 곡은? 저는 아마 워치닛입니다. 다른 멤버들 영어 부르면 너무 멋있었어요. 고마워요. 슈퍼엄앙 속 나의 최애 파트는? 슈퍼엄앙 최애 파트. 저는 브릿지의 세상을 받고 나의 최애 파트가 제 파트입니다. 약간 멋있기도 하고 저의 최애 파트 안에서 킬링 파트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제 파트입니다. 나나 언니 그 파트 부르면 너무 좋아해요. 고마워. 제 파트. 오케이. 슈퍼우먼 노래와 가장 잘 어울리는 멤버는 저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노래 자체가 슈퍼우먼이다 보니까 다른 멤버들에 비해 제가 더 우먼에 가깝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제가 잘 살릴 수 있는 각들이 있는 안무라서 저는 저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앨범 활동을 하면서 가장 기대되는 사람은? 나나입니다. 나나는 지금 금발잖아요. 그래서 너무 잘 어울려서 이 콘셉트에 너무 맞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나나가 너무 기대하고 있습니다. 활동 중 엔딩 요정을 한다면 지을 포즈는? 제가 생각하는 가장 킬링 파트는 요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약간 경례하는 그런 포즈 같은데 슈퍼우먼이라는 이름과 되게 어울리는 멋진 포즈인 것 같아서 마지막 엔딩을 한다면 하나 해주고 싶습니다. 옛날에 초등학교 앞에 문방구에서 복귀하면 이거 완전 추억이야. 슈퍼우먼 속 나의 최애 안무는? 안무 중에 보여줘 후 약간 이런 안무가 있는데 어려워요. 이렇게 쉬워 보이지만 어렵거든요. 이게 절대 여기가 떨어지면 안 돼요. 근데 일단 이게 포인트 안무이기 때문에 여기는 저의 최애 안무입니다. 아! 슈퍼우먼 속 나의 최애 파트는? 이라는 질문을 받았는데요. 무엇입니까? 저는 코토코 언니 파트 Look so shine, 내게 터져 flash 이 파트를 굉장히 좋아해요. 왜냐면 처음 슈퍼우먼 노래를 받았을 때 딱 이 파트가 계속 맨달았던 것 같아요. 왠진 모르겠지만 다들 꽂히는 파트가 하나씩 있었는데 저는 그 파트가 계속 코쳐서 제 최애 파트는 Look so shine! 이 파트입니다. 와! 짝짝짝짝짝 내가 이니스에서 담당하고 있는 것은? 춤? 아닌가요? 춤? 제가 춤에 자신이 있기 때문에 춤 담당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합니다. 제 희망도 있습니다. 담당하고 싶어요. 내가 생각하는 나의 매력 포인트는? 나의 매력 포인트는? 아이고 와우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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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이유 불문하고 얼굴이 포인트라고 합니다.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와우 예스 내가 요즘 듣는 노래는? 제가 요즘 듣는 노래는 세라핀 선배님의 이지 라는 곡이 있는데 뮤비도 굉장히 많이 봤고 왜냐면 오늘 뮤비 첫날이잖아요. 그래서 뮤비도 굉장히 많이 봤고 쇼츠도 되게 많이 봤던 것 같아요. 녹음 무대 하기 전 긴장을 풀기 위해 꼭 하는 행동은? 응. 뭘 뭐하지 너? 몸 때리기? 인 것 같아요. 맞아. 몸을 때리면서 한번 생각을 싹 정리하고 마음을 한번 싹 비운 후에 마사지도 이렇게 손이나 이런 데 마사지 조금 해주고 멍게 때리면서 나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한번 가지면 긴장이 좀 풀리는 것 같습니다. 네. 오빠한테 되게 뭘 많이 하고 들어가는구나. 네. 맞아요. 제일 첫 인상을 좋았던 멤버는 윤하. 프로파일 사진 나왔을 때 윤하의 얼굴 봤을 때 너무 예뻐라고 생각했어요. 나 아니요. 너무 예뻐요. 언니도 너무 예뻐요. 정답입니다. 멤버들의 당첨 중 가장 갖고 싶은 걸? 예. 제가 한주 언니 모든 스킬을 하고 싶어요. 오오우우! 왜? 고마워요 너무 갑자기 감동 포인트인데요 나에게 가장 힘이 되어주는 멤버는? 내가 힘이 되어주고 싶은 멤버는? 이라는 질문인데 이건 조금 어려워요 일단 내가 힘이 되어주고 싶은 멤버는 젤리입니다 왜냐면 젤리가 항상 열심히 하는 걸 알아서 뭔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항상 있었어요 그래서 젤리에게 힘이 되어주고 싶습니다 나에게 가장 힘이 되어주는 멤버는 저는 윤화랑 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나나가 한번 새벽에 저한테 찾아와서 갑자기 전 너무 고맙다고 하면서 막 눈물을 보였어요 너무 고맙다 자기도 언니처럼 멋진 사람이 되고 싶은데 아직 그럴 수 없어서 너무 미안하다 그래서 언니가 힘들 때 꼭 저한테 얘기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저한테 먼저 손을 내밀어둔 친구이기 때문에 나나를 일단 꼽았고요 윤화는 옆에서 되게 말을 잘 들어줘요 제가 되게 쫑알쫑알 되는 그런 게 있는데 같이 서로 거실에 앉아서 쫑알쫑알 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이렇게 두 명을 꼽도록 하겠습니다 멤버들 사이에서 요즘 유행하는 신조어 유행하는 짱 아 짱 웃겨 짱 웃겨 그런 거 말 앞에다가 짱을 붙이는 게 저희 멤버들 사이에서 유행이라기보다는 습관이 된 것 같아요 오우! 네가 이거 해보고 싶었어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 멤버들의 이름 꼬짱 내가 어떻게 꼬짱 적어놨을 것 같아? 음! 전 생각보다 단순해요 유니스 코토코 언니 유니스 형이 언니 오일아 언니 코토코 형이 언니 이렇게 정확하게 해놓습니다 진짜? 어? 진짜? 네 저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해요 저 언니들한테면 애교 부르는 거지 밖에서는 안 그래요 꼬짱은 어떻게 저장했어? 저도 그냥 엠서원 더 너무한데 저거는? 나 나 괜찮아요 제리 그런 거예요? 생각보다 저희 단순해요 이렇게 질문지를 세 개씩 뽑아서 답변을 해봤는데 팬분들이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꼬짱 어땠어요? 재밌었어 저는 그런 거가 너무 좋아서 더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다 하는 게 너무 재밌었잖아요 너무 재밌었어요 다시 하고 싶어요 네 여러분도 재밌게 봐주셨죠? 앞으로 나만 뮤비 촬영들도 열심히 끝내고 다음에 만나요 안녕 다음에 만나요